입에 안 붙은 말로 용어가 물을 들여도 X반을 들여도 주문하신 X반 나왔습니다. 식당도 아닌데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아니면 맛있게 드십시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체류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업무의 계속 연장선이기 때문에 체류 중에도 계속 서로 호칭 잘 써주시고 누구누구씨 이렇게 꼭 붙여서 단합 가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뭐입니까? 나는 그거 아닙니까? 뭐뭐 했나? 그러니까 나는 했다고... 반복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이 세상! 너 넌 넌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지!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지원씨는 자꾸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편하게 씨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배님 편준 선배님 이렇게 아 그럼 죄송한 때도 재성 선배님 해야 되는데 예? 죄송한 죄송한 막 부리듯이 부르던데 아 재성씨라고 할게요 재성씨 죄송한 선배님 이름을 왜 방금 재성씨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재성씨입니까? 재성 황영재성입니다. 아 황... 재성이죠. 에XX는 같이 신입이죠. 네 근데 입사를 먼저 하셨으니까 어쩔 수 있을까 선수으로... 알겠습니다 선배님. 아 꼭 주머니에 뭐 뾰족한 거 숨기고 있는 사람 같잖아요. 이게 언제든 선배 등 뒤면 칼 꽂을 거야 이거 같잖아. 아 비행기에 타지 못합니다. 아 네. 아 저는 좋습니다. 황 선배! 네? 밥 문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단악가 어법을 항상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 저희 이제 숙소로 이동할 거니까 각자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아... 아... 아니, 매니저님.. 저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같이 가요, 너무 무서워요. 야 여기 진짜, 와.. 진짜 쿵푸어슬 그 느낌 아니에요? 저기 뭐 쿵푸어슬 찍으러 가요? 어? 약간 그 느낌이다. 여기 영화에 나올 거 같은.. 여기 라고요? 네, 여기가 저희가 가우싱에서 묵을 숙소입니다. 여기입니까? 네. 여기가 창문점 아니에요? 와, 대박이다. 이거 숙소라고? 오오오오오. 어? 이게 뭐지? 향인가? 여기가 숙소라고? 와, 이게. 우와. 진짜 다 맛있었네. 진짜 맛있어. 사실 외경만 봤을 때는 여기에 저희가 묵을 숙소가 있을까요? 라고 좀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야, 이거 계속해서 숙소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뭔가 더 빨리 선배님들과 동기인 지원 씨랑 많이 친해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3층까지 있고 2층, 3층 나눠서 쓰면 됩니다. 그냥 딱 가끔 돈 남아가면 이런 느낌인데. 네, 이 숙소가 되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전설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특이한 게 있던데. 뭐야, 차 들어오는 거야? 네. 여기가 뭐지? 그럼 주차장이에요, 여기? 우와. 이게 울리면 어떡하지? 이거 열리면 어떡해? 뭐지? 왜, 이게 도대체? 이걸 왜요, 왜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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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거 찍어야겠는데? 그럼 여기 끝이 아닌 거죠? 끝입니다. 잠깐만, 여기 앉아봐요. 이게 쇼파인데 여기 앉았다고 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왠지 이렇게 열면 밖에 약간 야경이 보여야 되는데. 벽이 보이니까. 보통 열면 바다가 있거라 그러는데, 바로 앞에 벽이 있거라 그러는데. 남의 집이랑 같이 이렇게. 뭐지? 그럼 근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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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신기해서 보시라고. 죄송한데 신혜진 씨, 뭔 소리예요? 왜 이렇게. 지금 내 손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 손 좀 주세요. 자, 뭐. 그럼 뭐, 자기 코 같은 거 있는 거. 자기 코 같은 거 있는 거.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까맣게 불러야 돼,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진짜로 남이 살던 집을 갖다 빌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제가 본 로컬 중에서는 진짜 이런 로컬이 없는데요. 그쵸. 또 위에 방이 있겠죠? 네, 아니면 방을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아, 깜짝이야. 아, 울라도 좀 어딨어. 아, 고맙습니다. 형이 어디 마음에 들어요? 여기랑 여기랑. 그러면 우리 셋이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셋이? 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저는 저기 방 혼자 쓸게요. 그럼 이 큰 층대, 이거를 두 분이 쓰시고. 재석 씨 여기 혼자 다 쓰세요. 네, 아, 난 여기 좋아. 네, 네.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안 넘어가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나 여기 좋아, 진짜로. 아, 여기서 뭐. 재미난 소리 났다 해도 오징어 맡기지 마세요. 근데 대답은 해도 되죠, 저기서. 뭐예요? 물어보기는 해도 되죠. 아, 여기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들어오지는 못하죠. 아, 여기서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네, 여기서 볼 수는 있어요. 우리 여기 셋이요. 제가 여기 작은 층도 쓸게요. 아니, 아니 형님이. 막내랑 자꾸 주무셔야죠, 여기서. 아, 저는 근데 옆에 누가 있는 거 못 잡는다 진짜. 저는 양보할 마음 없습니다. 네? 네?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저 여기 있을게요. 아니, 거기서. 옆에 누구. 그러면 저희는 여기 쓰고. 네. 놀러오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짐 풀고 좀 쉬고 계세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저 되게 오랜만인 거 같습니다. 같이 방 쓰는 거. 뭔가 되게 놀러 온 거 같은. 아, 진짜. 물론 이런 거 알겠지만. 물론 이런 거 알 비하지만. 물론 이런 거 알.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산악가가 안 붙어. 지현 씨 몇 년 차시죠? 데뷔?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와. 23년. 근데 제가 25살입니다. 몇 년생인가요? 구원이예요. 진짜 안 변한다. 구원이예요. 혹시 데뷔. 저희 어머니가 72년생이지. 어머니가 저보다 4살 동생이에요. 어머니가 저보다 4살 동생이지. 딱 4살.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동생이세요. 어머니가. 아니 왜? 내 엄마랑 궁합이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건 우리나라 부산 시대의 상도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남대 어머니라도. 상도가 있는 건데. 친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통한다 이거. 근데 안 내려오세요? 저희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저런 수술. 저런 수술. 저런 수술. 저런 수술. 럴수 럴수. 너무 예쁘다. 럴수 럴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이게 또. 아 이게 또. 크루 담배님들. 이게 또 크루 담배님들. 누구 담배님 지지 않았어요. 누구죠? 약간 김태희. 김태희. 아 거짓말. 약간 김태희 되는 건 줄 알았어. 그럼 제가 저녁을 사면 되나요? 어디로 가요? 아 저희 원래 오늘. 오리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오리요? 네. 아 근데 시간이 안 돼서. 아 잘 됐다. 다른 맛집. 아 근데 사실 이렇게 입으면 저희 나이트 한 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나이트 한 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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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는 잘 안 가죠. 아 근데 옛날에 이렇게 입고들 다 우리. 다 나이트 가 가지고. 다 나이트 가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사운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운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운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약간. 방금 찍을 때 이사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너무 심하세요? 아니 진짜 너무 심하세요? 누구예요? 아니 진짜 이게 뭐지? 아 정말? 와 이거 정말 취미인데. 약간 왜 아버지가 취미가 취미하는 분들. 약간 왜 아버지가 취미가 취미하는 분들. 약간 왜 아버지가 취미가 취미하는 분들. 이거 설치 말하면 나이트에서 못 나가는 애들이 쳐주는 춤을 했어요. 솔직히 잘 나가지도 않는 춤을. 아 약간. 아 근데 오늘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또 비행기 위의 상황 너무 떨리지. 사실 그 비행기 내려가지고 항상 선배님들이 상호패션이 참 궁금하기를 합니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항상 좀 궁금증 심하게 변신하시더라고요. 저랑 같은 방 쓰시거든요. 네. 근데 딱 옷을 갈아입으시니까 다른 사람들. 오 좋아요. 머리를 막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드라이를 하시는데. 유진씨도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유진씨도. 저는 나이트 알거든요. 저 오늘 작정하셨어요. 작정하고 내려와요. 저 장난 아닙니다. 이런 거를 저희 때는 화산폭발형. 화산폭발이요? 여기가 이제 빨개지고. 여기가 이제 산내에. 손 들어봐요. 아 올릴까요? 아니요. 진짜 좋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궁금하게. 아니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또 아이돌도 작정하고 보면 보면 또. 고문 너무 부리셨습니다. 아니 근데 건못은. 선배님이 제일 부끄러쉬 바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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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한 점. 이거 옷 입기 귀찮아가지고. 잠깐만 여기 있어 봐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 풍짱의 공. 풍이 들어가고 나 이렇게. 이렇게 칠 뻔했어요. 우리 민준이 공 이런 거 있어요. 여행자의 패션은. 걷는 것도 여행이다. 그렇게 도구의 편한 복장 아닙니까? 야, 나이트 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볍게, 가볍게. 스태프, 스태프. 펄. 펄. 아, 취기고. 펄, 펄, 펄. 펄.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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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펄, 펄, 펄. 펄, 펄. 펄, 펄. 응시원 씨, 응시원 씨.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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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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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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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응시원 씨, 응시원 씨.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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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선배가 지금 무순이에요. 저는 뭐 하는 걸로 해. 아니, 아니, 아니. 선배가 지금 무순이에요. 그러니까, 수현준 씨. 구매하신 선배한테 지금 춤을 이렇게 저녁이라고 해서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신나셨었습니다. 아니, 나도 모르게 궁금했는데, 아, 이거. 이거는 선배님 진짜 신났을 때는 아니다. 진짜 신났을 때는 아니다. 아니, 이거 뭐 해요, 이거를? 신께 내 춤이 다 풀려. 내 춤이 신께 바뀌면, 신께 바뀌면. 전사의 나팔을. 전사의 나팔입니다, 전사의 나팔. 근데. 항상. Mer الج. 뭐 하신가요? 이제부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